How are you?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차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홍스트럼프 핑거님의 꿀잼 요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어? 이 장면은 피지의 퍼어필러와의 바이틀 장면 아닌가요? 근데 뭐 이렇게 슬퍼 마미농레그가 친구도 없이 여기다 벌어놓고 갔다 왔는데 I'm so bored Who's there? 그 때 등장한 마이틴이 어? 누구야? 어? Where am I? 아 아 나... 우와! 저게 그 말로만 듣던 플레이언가? 처음 봤어 I have to find my way out 자 바깥을 찾는 플레이어 I have to find my way out 뭐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네 일단 가보자 He's the breaker 하하 지금 새 친구 찾아서 오지게 좋아하는데요 하하 오케이 여기 밟고 어? 어? 인기척이 느껴졌네 김호텔인가? 흠흠흠흠흠 거의 아무도 뭐... 뭐야 없잖아? 어? 어? 스톱 it! I better curry 어... 누군가 분명히 쫓아온 거 같아 이거 빨리 도망치자! 하하 What's he doing? I don't know where well... 으아아아아아 에블레드 상 기사아 big 저리 가 그래봅하 잉! 야 기다려봐 같이 놀고 싶었을 뿐인데 오 노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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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기다 밟고 넘어가 오겔 탈출 잡노 아 근데 막상 피제이가 풀죽어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신경쓰이나보네요 자 너를 위한 선물이야 이거 완전 댕댕이 취급하는데요 야 산책 가자 이제 휴지랑 산책 가면 인싸 핵가능 다음은 마미의 첫 등장 이오파피를 그대로 낚아치는 그 장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뭐야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2 한분 요약 이런건가? 파워가 빌럿 통과 그리고 으아아아아아 저도 여기서 오지게 고통당했죠 저 정신나간 토끼 저리 가라 아 그래요 다음은 이거 허기잡기 아 네 두들겨 맞다가 뭐야 웬 다스베이더 허기? 오 진정해 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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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나갔어제 지들끼리 싸울 때 일단 도망치자 아 맞아 어 설마 이 장면은 그 장면 나왔다 드디어 허기가 와서 잡아먹을거야 허기인줄 알았던 애가 사실은 키씨의 미씨? 아 여기서 키씨가 나와가지고 또다른 추격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키씨가 우리를 띡 하고 도와줬었잖아 잠긴 문 열어줬었는데 키씨가 도와준 이유가 여기서 나오나 설마 키씨야 고마워 우리는 이제부터 깐부야 좋아 좋아 문 좀 열어 줄래? 어 오케이 어 어 잠깐만 내가 이 인형에 힘이 없어가지고 잠깐 해볼게 뭉퉁빼기 오우 컴온 자자자 키씨야 너 힘이 없어도 너무 없는거 아니니? 키씨야 우리 인증샷 좀 남겨놓자 잼 너 최애 인형이거든 찰칵 찰칵 들어왔어 인스탄는 못참지 자 빨리 문 좀 열어 오우 됐다 드디어 잡혔어 빨리 내려 그거야 호흡하면 돼 밀 그냥 그대로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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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기만 하면 돼 I'm scared 아니 뭐가 무섭다고 그래 오케이 열어봐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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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내가 긴장 풀어줄게 이거 막상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자 내리면은 에이 라이브를 이렇게 던지면서 아이고야 오 몸죽으로 키씨의 긴장을 풀어주는 건가? 아 됐어 어메이징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? 키씨야 네 차례야 빨리 내려 야 빨리 할 수 있어 너의 힘을 보여 오우 된다 어디다 열렸어 죽은다봐 키씨 어디가 가지마 기다려 크래펜으로 잡 일로갔네 좀 짧네요 그렇게 사라져버려 키씨 키씨 I need you You're my only friend in this place 키씨야 여기 단 하나밖에 없는데 까부라고 어디 간 거야 나 버리지마 왜 디디쉬 리프 Do I smell bad? 아 아니 키씨는 왜 간 거야 내 몸에서 냄새났나? 아 아 어 메세지 메세지 어 DM이 왔다 오 키씨한테서 DM이 왔네요 아 아 키씨가 플레이어 치료해주려고 구급상자 가지러 간 거였네 I'm coming with friends 또 다른 깐부까지 데리고 왔어 어 키씨 키씨야? 파이플레이어 아 우리 오늘부터 같이 친구하자 자자자 군대까지 묶어서 죽어서 Don't worry It's just a tiny scratch 아 그렇게 키씨와 플레이어는 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 어 그때 마미하게 쫓기는 파피 맞아 쟤네를 잇고 있었네 자 구하러 가보지 파피 구조대 결성 완료 오 가자 아 아 아 아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좀 평화로워진 파피의 플레이타임 공장 아 또 악마 물질이야? 도망 좀 해라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악마 물질 뿌리려다가 들켜버렸어 아 아 아 파피야 되게 간만에 보는 거 같다 아 아 어 플레이어와의 추억이 가득 담긴 사진첩 그동안에 어 완전 진짜 깜부 그 자체가 돼버렸어요 아 아 아 아 그러네 이번엔 이제 피자에다가 악마 물질을 섞어버리려고 아 아 악마의 피자 대부분 피자 완성 아 아 고픈데 뭐 먹을까 아이고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아 아 내가 직접 만든 피자도 한번 맛 좀 볼래? 피자는 못 참지 고마워 파피야 너밖에 없어 역시 아 맛있다 그거 먹으면 이제 또 아 플레이어가 악마 되는구나 완전히 악마 되어버린 플레이어 자 일단 뒷자 아 아 아 저기구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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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갈기갈기 찢어주면 어 어 우리 이 추억들 설마 다 잊은 거야 우리 이 추억들 피자도 같이 만들어서 먹었고 흠흠 흠흠 흠 흠 흠 맞어 맞어 흠 흠 바로 넣었네 먹잇감이야 하하 모든 게 파피의 계략이었다 오케이 위기탈출 넘버원 비법 아니에요? 파일밀 비법으로 피자 토해내기 촥 어 어 이게 통해? 파피야 니 피자 너무 맛있었어 너도 한번 먹어봐 너가 직접 먹어봐야지 니가 만든 피자인데 빨리 먹어 하하하하하 빠이빠이 으 거기에 가 랄라인 에 랄라인 엥 다 흠 로